지난 겨울 깜짝 결혼 발표와 함께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 개그우먼 이수지. 연예기획사에 근무하는 남자친구와의 연애 끝에 결혼의 꼴이 냈는데요. 아직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띄욱, 이수지, 김종합 부부입니다. 아, 나도 힘들어. 왜? 결혼하신 지가 이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하나, 둘, 셋, 일 년! 아, 이거 같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넣어야 돼. 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틀리면? 맞아야지. 두 분이 날세를 좀 있으세요, 그쵸? 네, 하나, 둘, 셋, 세 살! 이제 같이 하지 말자. 누가 세 살만 캐요? 다 알아. 사람 다 알아. 알더라고. 제가 누이입니다. 이렇게 큰일이. 그치.